7월 14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요수하 1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5절 가난한 땅을 제비 뽑기에 의해 나눔 둘째는 6절이야 15절 해보론을 갈레베게 줌 앞에서 요수하가 정복한 31왕을 언급하였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언급하였습니다. 12장 7절 24절 그리고 13장 1절 이하 6절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서는 비록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약속을 믿고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3장 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지역을 각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 유다지파의 갈렙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 정복 전쟁이 어느정도 진행되었고 외만한 지역은 이미 다 정복한 상태였던 때로 추정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은 나름대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때 노장 갈렙이 요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갈렙은 요수아의 오래된 동지입니다. 둘의 이름은 40여 년 전 가난 정탐 사건 때에 함께 거명된 이유로 한 번씩 거명되곤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뜻밖의 광야 40년이 있었고 요단강 앞에서 세대의 교체가 있었고 지난 수년 동안의 가난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계속된 전쟁의 피로감도 쌓이고 이만하면 어느 정도는 되었다 하는 성취감도 있고 해서 지금 상태로 고착될 우려도 있던 때입니다. 갈렙의 등장은 지지부진하던 이스라엘 진영의 각성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노장 갈렙이 갑옷을 갖추어 입고 대장군 요수아에게 가장 어려운 지역을 정복하는 일에 자청하여 선봉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0절 이하 12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청하는 산지가 어떤 곳인지는 갈렙 자신도 요수아도 지켜보는 병사들도 너무나 잘 아는 험지입니다. 14장 12절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요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노장 갈렙의 이 한마디 요청이 요수아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감동시킵니다. 오래된 동지가 결연히 일어나 오래된 동지가 결연히 일어나 분위기를 세신하게 되자 요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고 갈렙은 그 험지를 점령하여 유다 중에서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렇게 쓰셨구나. 다음으로 개시의 말씀으로 알아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적용할 뿐 아니라 영원을 향한 그름에 적용하게 됩니다. 신앙그름은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는 그름이며 영원천국도 이런 방식으로 차지하게 되겠구나. 영원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각자 힘쓰고 애쓰는 만큼만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